안녕하세요. 닥터짱입니다. 자, 13장 동명사 두 번째 시간이죠? 자, 여러분 책 163쪽이 되겠어요. 자, 함께 보죠. 동명사는 기본적으로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인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동명사가 동사의 목적으로 쓰일 수가 있는데 동사 중에 어떤 것들은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고 또 어떤 것들은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고 또 어떤 것들은 동명사와 부정사를 둘 다 목적으로 취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죠.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에는 mind, 꺼리다, enjoy, 즐기다, give up, 포기하다, avoid, 피하다, finish, 끝내다, escape, 벗어나다, 모면하다, deny, 부정하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동사들은 반드시 뒤에 동명사, 즉 ing형만을 목적으로 취하고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가 없어요. 자, 예문을 보죠. She avoids walking, 그 여자는 걷는 것을 피한다. On the dark streets, 어두운 거리에서, at night, 밤에 정리하면, 그 여자는 밤에 어두운 거리를 다니는 것을 피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avoid를 보세요. 피하다, avoid의 3인칭 단수형이죠. avoid가 쓰였으니까 목적으로 뒤에 work의 동명사 working이 나온 것이죠. 자, 이렇게 avoid 다음에 ing가 나오면 뭐뭐하는 것을 피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예문. Have you finished writing a letter? 너는 편지 쓰는 것을 끝냈니? 이런 말이 되겠어요. finished. 자, 여기로 보세요. 마치다, finish의 과거분사죠. finish는 목적으로 동명사만을 취하는 동사니까, 목적으로 라이팅이 와서 쓰는 것을 끝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finish ing 하면, 뭐뭐하는 것을 끝내다, 끝마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다음 예문. smoke, 동사로 담배 피우다, 혹은 연기를 내다, 이런 얘기니까, When did you give up smoking? 당신은 언제 담배 피우는 것을 그만두었습니까? 즉, 당신은 언제 담배를 끊었습니까? 이런 말이죠. give up을 보세요. 포기하다, 그만두다, 이런 뜻으로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죠. 그래서 동명사 smoking이 온 것입니다. give up ing 하면, 뭐뭐하는 것을 포기하다, 그만두다, 이런 뜻이 되는 것,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다음 예문. Would you mind opening the door? 이런 의미로, Will you 보다 공손한 표현이 된다는 거, 우리 앞에서 배웠죠. 자, 그리고 mind는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꺼리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자, 직역해 보죠. Would you mind opening the door? 당신은 그 문을 여는 것을 꺼리십니까? 자, 이런 의미인데, 이 말은 곧 그 문 좀 열어달라, 이런 부탁을 하는 말이니까, 우리말로 그냥 문을 열어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mind를 보세요. mind도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죠. 그래서 동명사 opening이 와서, 여는 것을 꺼리다, 이렇게 되었죠. 자, 이렇게 mind, ing 하면, 뭐뭐 하는 것을 꺼리다, 혹은 거부케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 문장에 대해서, 문을 열어주겠다, 이런 긍정으로 대답할 땐, 어떻게 하는지 보죠. 자, 긍정의 대답인데, 자, 여기 보니까 not이 쓰인 부정으로 대답을 했어요. of course not, 물론 아닙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즉, 꺼려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니까, 기꺼이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would you mind를 써서 부탁을 하는 경우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긍정의 대답을 할 때는, 부정으로 대답해서, of course not, 또는 not at all, 이렇게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거절하는 대답을 해보죠. 죄송하지만 안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의미로 거절을 나타냅니다. 자, 물론 yes, 이렇게 대답해서, 네, 꺼립니다. 이런 의미로 거절을 나타낼 수도 있겠지만, 자, 상대방이 would you mind를 써서 정중하게 물어보는데, 그냥 yes 하게 되면 좀 건방지겠죠. 그래서 정중하게, I am sorry, I can't.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를 살펴봤는데, 자, 다음으로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을 살펴보죠. 함께 보시죠.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want, 원하다, hope, 희망하다, 바라다 이런 뜻이죠. decide, 결정하다, plan, 계획하다, promise, 약속하다, choose, 선택하다. 자, 이런 동사들이 있는데, 자, 목적으로 투부정사를 취한다는 거예요. 자, 절대 뒤에 동명사 ing을 쓰면 안 되겠습니다. 자, 예문을 보죠. 나는 의사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죠. want를 보세요. 원하다, want가 있으니까, 뒤에 목적으로 투부정사, 즉 투비가 왔죠. 자, 이렇게 want, 투부정사하게 되면, 뭐뭐 하기를 원하다, 뭐뭐 하고 싶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다음 예문. hope, 자, hope를 보세요. hope가 있으니까, 역시 뒤에 부정사 to see가 목적으로 쓰였죠. hope, 투부정사하게 되면, 뭐뭐 하는 것을 희망하다, 바라다, 이런 뜻이니까. do you hope to see her again? 너는 그 여자를 다시 만나기를 바라니?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다음 예문. I have decided to go to vocational high school. decided를 보세요. decided는 역시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죠. 그래서 decided에 to go가 목적으로 왔습니다. decide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로 결정하다, 이런 뜻이 돼요. 자, 문장을 해석해 보죠. I have decided to go. 나는 가기로 결정했다. have decided니까 현재 완료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려서 지금 마음속에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어디로 갑니까? to a vocational high school. vocational, 형용사로 직업의, 직업적인 이런 말이죠. 직업, 천직, 이런 뜻의 명사, vocation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래서 vocational high school을 하게 되면 직업 고등학교, 즉 우리말의 실업 고등학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나는 실업 고등학교에 가기로 결정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다음 예문. he promised never to smoke again. promise 들을 보세요. 약속하다, promise 도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니까 뒤에 to smoke가 나온 것이죠. 자, 그리고 never를 보면 부정사 to smoke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to 부정사의 부정은 부정사 바로 앞에 not이나 never을 붙여서 not to 부정사, never to 부정사하면 되는데 never를 쓰게 되면 의미가 더 강해진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promise to 부정사, 뭐 뭐 하기로 약속하다, 이런 뜻으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해석해보죠. he promised never to smoke again. 그는 다시는 담배를 피우지 않기로 약속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동명사, 부정사, 이 둘 다를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동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love, 사랑하다, like, 좋아하다, hate, 미워하다, begin, 시작하다, continue, 계속하다. 자, 이런 동사들은 목적으로 동명사, 즉 ing도 올 수 있고 to 부정사도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동명사를 쓸 때와 부정사를 쓸 때 아무런 의미상의 차이가 없어요. 자, 예문을 보죠. begin, 자, begin의 과거인데 begin은 동명사와 부정사 둘 다 목적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begin ing, begin to 부정사,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뭐 뭐 하기 시작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begin 다음에 동명사 crying이 와도 되고 to 부정사 to cry가 와도 됩니다. 그 아기는 울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방금 살펴본 동사들은 뒤에 동명사가 오든 to 부정사가 오든 의미상의 차이가 전혀 없는데 자, 어떤 동사들은 동명사가 올 때, 부정사가 올 때 그 의미가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동사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죠. try, 노력하다, remember, 기억하다, forget, 있다, regret, 후회하다. 자, 이런 동사들이 대표적입니다. 자, 먼저 try를 보면 try 다음에 동명사 ing가 오게 되면 시험삼아 뭐 뭐 해보다, 이런 뜻이고 try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게 되면 뭐 뭐 하려고 노력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예문을 한번 보죠. 자, 먼저 try 다음에 doing이라는 동명사가 왔으니까 그는 시험삼아 그것을 해보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he tried to do it 자, tried 다음에 투부정사 to도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해보려고 노력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렇게 try 다음에 ing가 오게 되면 시험삼아 뭐 뭐 해보다, 이런 뜻이 되고 try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게 되면 뭐 뭐 하려고 노력하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remember를 보죠. remember, 뒤에 ing, 즉 동명사가 나오게 되면 과거에 뭐 뭐 한 것을 기억하다, 이런 의미가 되고 remember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게 되면 앞으로 뭐 뭐 할 것을 기억하다, 잊지 않고 뭐 뭐 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예문을 보죠. 여길 remember의 목적으로 saying이라는 동명사가 왔습니다. remember ing는 과거에 뭐 한 것을 기억하다, 이런 의미를 하게 됐죠. I remember saying so. 나는 그렇게 말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이문장에서 동명사 saying을 4절로 고쳐보면 그 의미가 더 확실해집니다. 자, 일단 I remember that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를 쓰면 됩니다. 자, 주어는 주제일 동사 I와 같고 동사는 say를 쓰는데 내가 말한 것이 과거였죠? 따라서 여기 say의 시제는 said, 과거로 나타내야 하겠습니다. 자, 고친 문장을 확인해 보죠. I remember that I said so. 이렇게 remember 다음에 나오는 동명사는 과거의 한 일을 나타낸다는 거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투부정사가 remember의 목적으로 쓰인 경우를 보죠. I remember to say so. 자, remember 다음에 목적으로 투부정사, 즉, to say가 왔습니다. remember 투부정사는 앞으로 뭐뭐할 것을 기억하다. 이런 의미라 그랬으니까 I remember to say so. 나는 그렇게 말할 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즉, 여기 to say는 미래를 나타냅니다. 자, 이 문장도 역시 투부정사 부분을 that절로 고쳐보죠. I remember that. 자, 그 다음에 주어는 I가 되고 자, 그 다음에 동사를 써야 되는데 to say의 미래에 말해야 할 것. 자, 이런 의미의 뜻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must를 쓰면 좋은데 must는 미래형이 없죠? 그래서 must를 have to로 고쳐서 will have to say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바뀐 문장을 확인해보죠. 자, 다음 세 번째 동사, forget을 보죠. forget. 자, 앞에 남은 remember와 마찬가지로 뒤에 동명사 ing가 오게 되면 과거의 일을 나타내서 과거에 뭐뭐한 것을 잊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투부정사가 오면 즉, forget 투부정사 이렇게 되면 미래의 일을 나타내서 앞으로 뭐뭐할 것을 잊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예문을 보죠. 자, 여기 forget 뒤에 목적으로 동명사 meeting이 왔죠? forget ing 하면 과거에 뭐뭐한 것을 잊다. 이런 뜻이니까 you forget meeting him 너는 그를 만난 것을 잊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 meeting이라는 동명사의 시제가 과거가 되면 알 수 있죠? meeting 이야기를 대절로 바꿔보겠습니다. you forget that 자, 그 다음에 주어는 you가 되겠죠? 동사는 과거가 되니까 meet의 과거, mess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you met him 이렇게 되겠죠? 자, 확인해보죠. you forget that you met him 자, 다음 예문을 봅니다. you forget to meet him 자, forget 다음에 투부정사 to meet이 나왔습니다. 자, forget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게 되면 앞으로 뭐뭐할 것을 잊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you forget to meet him 너는 그를 만날 것을 잊고 있다. 자, 이런 의미로 여기 투미스는 미래일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투미디아를 역시 절로 고쳐보죠. you forget 다음에 접사 that을 써서 연결하면 주어 you가 오고 그 다음에 동사는 미세 미래형 will meet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you will meet him 이렇게 됩니다. 자, 확인해보죠. you forget that you will meet him 자, 마지막으로 동사 regret 자, 이것을 보죠. regret은 뒤에 목적으로 동명사 ing가 오게 되면 과거에 뭐뭐한 것을 후회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regret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게 되면 유감스럽게도 뭐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즉, 뭐뭐하게 될 유감이다. 이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자, 예물을 보죠. I regret spending so much money 자, spending을 보세요. regret 다음에 ing가 나오면 과거에 뭐뭐한 것을 후회하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 I regret spending so much money 나는 과거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쓴 것을 후회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문 I regret to say this 자, regret 다음에 투부정사로 to say가 왔습니다.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뭐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되어야겠죠? I regret to say this 유감스럽게도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유감스럽게도 이런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이런 말이 되겠어요. 참고로 동사 stop의 경우에도 뒤에 ing가 나오는 경우와 투부정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는 앞에서 본 것들과 좀 차이가 있어요. 자, 먼저 stop 다음에 동명사 ing가 오게 되면 이때 ing는 목적어가 되어서 뭐뭐하는 것을 멈추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stop은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에 속하죠. 자, 그리고 stop 뒤에 투부정사가 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stop 투부정사하게 되면 뭐뭐하기 위해 멈추다. 이런 의미로 이때 투부정사는 목적어가 아니고 뭐뭐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저용법의 부정사가 됩니다. 자, 예문을 보죠. fight은 동사로 싸우다, 명사로는 싸움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동사로 쓰인 것이죠. 먼저 they stopped fighting stopped 다음에 동명사 fighting의 목적으로 왔으니까 그들은 싸우는 것을 멈췄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they stopped to fight 여기 stopped 다음에 now on to fight 는 싸우기 위해서 이런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저용법의 부정사죠. 그래서 그들은 싸우기 위해 멈췄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윗문장 they stopped fighting은 주어 they 동사 stop 그리고 목적어 fighting 이렇게 이루어진 삼형식 문장이 되고 아래 나와 있는 they stopped to fight 는 주어 they 동사 stopped로 이루어진 이런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to fight 는 부사고니까 문장의 형식과는 상관이 없죠. 자, 다음으로 동명사의 관용적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좀 많아요. 함께 보죠. 영어에는 동명사가 들어가는 관용적 표현들이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외워두면 되겠어요.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죠. 자, 1번 be busy ing 뭐 뭐 하느라고 바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예문을 보죠. we are busy preparing for the examination prepare for 뭐뭐를 준비하다 이럴 뜻이니까 we are busy preparing for the examination 우리는 시험 준비하느라고 바쁘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다음 2번 it is no use ing 자, 이 말은 it is of no use 투부정서와 같은 뜻인데요. 뭐뭐 해야 소용없다 뭐뭐 해도 소용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예문을 보죠. it is no use talking to him 그 얘기에 얘기해봐야 소용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 문장은 it is of no use 투부정사로 바꿀 수가 있겠죠. 자, 바꿔봅니다. it is of no use to talk to him 자, 그리고 of no use는 소용없는 이런 의미를 가진 형용사 구로 형용사 useless 와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of no use 대신에 useless를 쓰면 it is useless to talk to him 자, 그리고 it is of no use ing에서 use 대신에 goose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it is no good ing 이렇게 되겠죠. 역시 같은 의미가 돼요. 자, 고쳐보죠. 자, 이 네 문장 모두 잘 알아둬야겠습니다. 자, 뭐뭐 해야 소용없다 꼭 기억해두세요. 자, 다음 3번 keep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from ing 하게 되면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못하게 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예문을 보죠. 자, 직역을 해보죠. 다시 말해 눈 때문에 나는 여기에 올 수 없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뭐뭐때문에 이런 의미를 가지는 because of를 써서 문장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꿔보죠. 나는 여기에 올 수 없었다. I couldn't come here 눈 때문에 because of the snow 자, 확인해보죠. I couldn't come here because of the snow 자, 다음 4번입니다. feel like ing 하게 되면 뭐뭐라고 싶은 생각이 나다 뭐뭐라고 싶은 기분이다 이런 뜻이죠. 자, 예문을 봅니다. I don't feel like eating anything right now 자, 여기는 don't가 쓰여서 feel like ing 를 부정했으니까 뭐뭐라고 싶은 생각이 없다. 즉, 뭐뭐라고 싶지 않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right now 지금 당장 이런 뜻이니까 I don't feel like eating anything right now 나는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5번 how about ing 또는 what about ing 하게 되면 뭐뭐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제안하는 내용이 됩니다. 자, 회화체에서 많이 쓰이죠. 자, 예문을 봅니다. go to the movies 영업으로 가다 이런 뜻이니까 how about going to the movies 영업으로 가는 게 어떻겠니? 이런 말이겠죠? 자, 이렇게 how about ing 왠지는 상대방에게 뭐뭐를 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니까 자, 우리 뭐뭐를 할까 이런 내용의 shall we 동사원형과 같은 뜻이죠. 자, shall we 이용해서 바꿔보죠. 우리 영업으로 갈까 이런 의미니까 결국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론 여기 나와 있는 how 대신에 what을 써서 what about going to the movies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6번으로 가죠. go ing 는 뭐 뭐 하러 가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 go shopping 쇼핑하러 가다 즉, 물건 사러 가다 이런 뜻이겠죠. go skating 스케이트 타러 가다 go skiing 스케트 타러 가다 go swimming 수영하러 가다 go boating 보트 놀이에 가다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써볼 수가 있겠어요. 자, 예물을 보죠. hunt 동사로 사냥하다 이런 뜻이고 the day before yesterday 그저께 이런 뜻이 되겠죠. they went hunting 그들은 사냥하러 갔다 the day before yesterday 그저께 정리하면 그들은 그저께 사냥하러 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there is no ing 하게 되면 뭐 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예문을 보죠. there is no saying what may happen tomorrow there is no saying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what may happen tomorrow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리하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there is no ing on ing는 it is impossible to 부정사와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it is impossible to 부정사를 써서 바꿔보죠. 뜻은 똑같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8번이 되겠습니다. on ing가 나왔네요. on ing는 as soon as 뭐 뭐 하자마자 혹은 when의 의미로 뭐 뭐 할 때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자, 예문을 보죠. 자, 여기 on hearing은 뭐 뭐 하자마자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on hearing the sad news 그 슬픈 소식을 듣자마자 she began to cry 그 여자는 울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 on hearing은 as soon as 를 써서 바꿔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as soon as 는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동사가 나와야겠죠. 자, 동명사 hearing의 의미상의 주어는 문장의 주어 she와 일치해서 생략된 것이니까 as soon as 다음에도 she를 주어로 쓰면 되겠죠. 그리고 동사는 시제가 begin으로 과거니까 hear의 과거형 heard을 써야겠습니다. 자, 바꿔보면 on hearing the sad news 는 as soon as she heard the sad news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자, 이것으로 해서 동명사에 관한 문법 설명을 다 마쳤습니다. 자, 특히 동명사를 쓸 때 투부정사를 쓸 때 의미가 달라지는 동사들 그리고 여러가지 관용적 표현이 있었죠. 자, 그런 것들은 꼭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질 연습문제, 종합문제도 김지수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풀어보세요. 자, 오늘 고생 많았어요. 확인해 볼까요? 수쾌 은 합의 일어내면 수쾌 6 6 6 8 수쾌 7